센스쟁이들 러우님 풍선꽃님 조올라 노잼님 감사해요 클럽 가입은 탑200으로 오시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2만 마일리지 밖에 없네 나중에 모아서 가야겠다 트레이드 시중 또 왔어 응타기님 감사 그러면 트레이드 들어갈게요 아 저분 저분 내가 돈 이빨에 버려줬지 우리 흥파이팅님 레전드 영상도 올라갔고 자 주님의 뜻대로님 감사합니다 빰빰빰 빰빰 헉! 아 6백 아 6천인데 깜짝 놀랐네 아 6백이면 나쁘지 않았구요 아냐 우왕이 괜찮은건데 좋은건데 어 자 06 있네 자 06 갑니다 좋았어 자 대박 가자 어 추천 많이 눌렀어 어우 추천 감사 딸딸파이브님 지랄하지만 러우님 땡큐 땡큐 여기로 갑니다 빰빰빰 빰빰 자 원샷 그리고 나머지 아이 별론데 아 별론데 아 별론데 별로 샌데루스님 어서오시고 자 계속 갈게요 어 자 우린 호크 한 번 뜨자 어제 호크 한 번 떴는데 어어어어어 우와 지렸다 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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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떴어 아까 전에도 예언 했잖아 야 오늘 예언 지리네 우와 이거 어제 1억 6천에 2억 8천까지 올라왔어 와 예언 지렸어 자 주인품 축하드리고 아아 지렸다 지렸다 예언 자 지렸고요 뾰족뾰족뾰족님 어서오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방금 호카 떴어 타이밍 지겹고요 찌기네 자 두번째 갑니다 와 지겹어 자 마스테라노 없어도 못팔리지 하나 더 있구나 자 한번 더 자 시시뉴 지금 호카 말고 나머지 좀 시시하다 호카가 그래도 좋았죠 아 멋있네 지겹고요 자 계속 갑니다 저가 봤을때 06중에서 쓸만한 이가격에 쓸만한 선수는 없어요 차라리 스페셜을 사니 자 자 이번에 말디니 가보자 말디니 자 원 샷 투 샷 아 자 마무리 아 망했구요 지금 팔면 좋을 것 같아 욕심불리지말고요 지금 팔면 될 것 같아 자 망했구요 계속 갑니다 호카 하나 떴으니까 나머지는 상관없어 지금 5만원 짜리인데 2피도 벌고 이거 면 대박이죠 지금 나우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로 부탁드리면서 자 마무리 갑니다 위치로 하나 아씨 아씨 아 개실망인데 자 빠밤 이거 뭐 샌데로스님 것 같아 너무 리액션이 좋은데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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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이야 아 망했어 아 아 망이다 아 자 이거 뭐 어떻게 자 트레이드 한번 갈까요 자 인트 한번 갑시다 인트 주인분 어떻게 258링 트레이드 한번만 할까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한번 하나요 자 빨리 꼬셔줘 여러분 주인을 꼬셔주세요 트레이드하게 아 시간이 안되는구나 아 아까 다 갈았죠 아 아깝다 7분 아 7분? 아 7분이면 좀 기다릴만 한데 아 7분 너무 긴데 아 좀 기다릴까 어떡하지 자 7분 동안 노벌이 까고 있자 자 7분 어 보니 상관없고 중견한 판 아 2팀 9단 가치가 2팀 9단 가치가 엄청나거든 110억짜리 팀인데 지금 세팅 돼있나 세팅 돼있나 아 세팅이 안 돼있네 자 세팅이 안 돼있어 아 세팅이 안 돼있네 아 세팅이 안 돼있네 팀캠이 스페셜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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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어 잠깐 팀평가하고 트레이드 2.0 갈게요 팀평가하고 자 채우 오케이 채우 잠깐 뭐야 이거 어 깜짝 놀랐네 갑자기 화면이 없더라 기장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? 08 채우? 082 082 하나 있네 자 시세 어? 북포니 이제 1억이야 북포니 북포니 1억 자 허리가 이빨에 올랐고 bdc로 5척까지 올랐어 bdc 팔까? 나 bdc 안쓰는데 어 bdc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 호날두가 안올라 지금 골 때리는게 호날두가 안오르네 오날두는 무슨 8억에서 뭐 걸렸나? 어 어 공정에 걸렸어? 왜 안올라? 자 이제 된거 같죠? 자 이제 된거 같죠? 자 4분 남았어 아직도 아 아 스태프 볼까? 오케이 나 잠깐 화장실 갔다올게 선수 계약상 오 오 무어 떴네 오 무어 떴네 오 무어 떴어 무어 백헨바원도 뜨겠다 격수 날두기 펠레웨아 있죠 펠레웨아 그 가격엔 없지 그 가격에 자 나 화장실 1분만 갔다올게 딱 1분만 어차피 지금 트레이드 가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1분만요 1분만요 4분만요 바다리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이 됐나? 나 화장실 갔다 왔어. 2분 15초. 아 이거 트레이더만 할게 어렵네. 다 팔고 맡겨주세요. 트레이더 갈게요. 지금 잠깐 문제가 있어서. 아 이거 패드 설정이 내꺼는 달라놓고 도전이 안돼. 자 이렇게 된거 같죠? 자 1분 남았어. 자 룬이 한번 갈아볼까? 자 좋았어 좋았어. 자 주인분 이렇게 한번 갈면 되겠죠? 자 오케이. 자 호칸은 남겨두고 어 요걸로 한번 갑시다. 요걸로 한번 갈고. 갈고 나서 이제 또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? 어 재물을 위해서 카드 까고 올게요. 아 이 생각을 못했네. 카드 나다우 있을꺼. 아 제가 볼땐 택도 없어. 지금 시대가 너무 올라갔고. 공룩 누러 안정되려면 한참 걸릴꺼야. 지금 2 플러스 1 있잖아. 2 플러스 1 패키지는 굉장히 이득이더라구요. 상추합니다. 아직 시간 안됐을꺼? 자 됐다 가자. 자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. 자 트레이드 15단계 들어가겠습니다. 아 치킨 맛있게 드세요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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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이야. Are you ready? 아 망이다. 야 이거 망인데. 지금 어 망이죠 망. 큰일났다 큰일났어. 자 보라색이 하나밖에 없어. 자 망이고. 자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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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자 제발. 오오! 와아! 자 인생 역전. 인생 와 다행히 살았다. 자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어. 자 이천수 와 죽다 살아났구요. 자 한번 더 한번 더. 자 주인분 한번 더 해도 되죠? 자 이건 계속 갈게 이천수는 계속 가도 될 것 같아 아니 호카 갈까? 야 주임 고고고 외쳤어 고고 외쳤어 자 두번째 갑니다 없어질 때까지 갈게요 좋았어 쿨하시네 자 두번째 트레이드 갈게요 자 샌데로스님 맹강땅님 추천 감사 2635님 추천 감사드리고 자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어 가뿐하게 호그시 한방 눌러주세요 빰빰빰 자 4753님 어서오시고 자 준비된 사수부터 발사 광화보다 트레이드 자 트레이드 하세요 트레이드 자 이거 괜찮은데 자 이거 맨 시티 보니까 돈이야 돈 자 그러면 갑시다 자 토트넘 파스퍼 킨 자 킨도 비쌀것 같은데 로이퀸인가 자 그 다음에 에이시밀란 자 혼다 자 레알 설마 호우 진짜 호우 진짜 호우 나왔어요 오늘 예언 질이 있는데 자 마무리 아우 아 깜짝이야 3,700이 어떻게 나오냐 자 호날두 2억 9천 개이득 자 이거 개이득이고 통장대전은 오늘 모르겠어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주인분이 계속 갈라고 하셨으니까 줄을 갈아볼게요 자 지렸고 날도 어디갔냐 자 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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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갑니다 자 자 추천 2개 늘었네 너무해 자 15단계에 다시 한 번 원 모 타임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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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자 보라빤짝 3개 있구요 자 갱트부터 따안 최이시 어 존테리그 비쌀거 같은데 아닌가 자 공의전설 자 박지성은 좀 아쉽고 자 마무리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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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억 4억 개이득 자 개이득이구요 개이득 자 개이득 개이득 와 지렸다 지렸어 어 야 이거 지리는데 이거 자 한 번 더 자 마무리 갈까요 어 카드가 보길난다 자 카드 좀 더 까오고 야 이거 7분 7분 기다림보람이 있는데 어 기다림보람이 있죠 자 카드 좀 모았다가 다시 갈게 워몰타임이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자 2P로 바꿀 때까지 시세예니기는 12시에 할게요 시세예니기는 12시에 음음음음음 그냥 스톱이라니 이제 시작이지 자 15까지 가봅시다 15까지 빵 스쿼트는 당분간 못 맞춰요 크흠 자 이제 그만 주인 분 들었죠? 자 호카 빼고 호카 빼고 없어질 때까지 갑니다 계속 가는거야 자 통수는 액통수님 어서오시고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한 방식 자 지금 돈 많이 벌었죠? 자 2억으로 시작했나? 엉뚱한거 눌렀네 엉뚱한거 큰일날 뻔했다 야씨 호카 눌렀네 자 우리 2억으로 시작해가지고 어 4억까지 벌었죠? 자 많이 뿔렸어 많이 뿔렸어 두배로 뻥튀기 했죠?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어 10억이 되든가 죽든가 자 전문용어로 자 리브올다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가봅시다 자 준비된 사수부터 발사 아 뭐야 이거 아 나 월배 떠서 좋아했는데 월배가 어떻게 주황색이냐고 주황색 아이씨 아 외보라 자 어 어 퀴슬링 퀴슬링 금칼 이거 비싸지 않아? 꼴 쪼글리면 대지시는 하하하하 자 계속 갑니다 자 고메스 자 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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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아 이거 망인데 자 4억으로 2억 6천 됐어 망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아 이거 아쉬운데 자 뽀데는 아는데 아쉽다 자 아직 남았어 자 신에게는 아직 키슬링이 남아있습니다 아 자 추천 좀 받고 갈게 자 열이형 힘내라고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이거 끝나고 트레이드 또 있습니다 자 좀 기다려주시고 자 가자 구구구 구구iments 고우 빠바바바바바바바밠 좋았어 이거 유튜브 꽁짜 silo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자 지렸구요 던디던디 자 뜬디 아 뜬디 뭐야 가마시마 비싸지 않아 요즘에? 자 그 다음에 월백 아 로범? 어 로범 3카! 3카의 돈까지죠 아니 3카 또 땡큐인데 돈까지죠 돈까지 질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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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안봐도 되는데 와 와 대박대박 자 대박 아직 끝이 아니야 자 지렸구요 자 제라디카 어 이것도 지렸네 자 3억 아 7억이구나 그럼 8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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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니 이거 지금 어 한번더 갈아야지 한번더 갈아야지 한번더 갑시다 5억만해도 큰데 와 지렸구요 지렸구요 야 레전드네 레전드 자 좋았고 자 자 지렸고 자 한번더 갑시다 이거 없어질 때까지 자 일단 어 1억 확보 자 자 어떻게 주인분 여기서 혹하를 갈까 차라리 자 그만할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애 자 이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10억 번거지 사실상 어 2티까지 하면은 10억 번거랑 마찬가지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주인분 자 주인분 고를 외쳤어 아 나 이분 미치겠네 자 이분이 어 고고고 7억을 다시 갈래 자 그냥 가요 음악도 자 음악도 가는 음악이야 자 자 여러분 추천 한번 받고 갈게 자 레전드 봤으면 어 추천 한번 눌러주셔야죠 추천이 너무 적어서 자 무리한 부탁 아니죠 어 살포시 추천 한방씩 살포시 추천하셨나요 자 추천 어 6명 눌러뒀어 감사합니다 좀 더 눌러주세요 자 좀만 더 좀만 더 니가 이거 Play지 자 아 아 이거 이거 걱정되는데 아 이거 겁나 걱정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7억 5천짜리 갔잖아 자 7억 5천인데 아 걱정되는데 이거 자 리버풀 남겨놓을게 자 리버풀 남겨놓고 망각 망각 자 과연 망인가 빠밤 빠밤 레전드 레전드 저분이 그만했어야지 뭐 잘못봤어 저분 그만했어야지 이래 이 사람이 이거 180만원으로 받나봐 아 웃겨 자 이분 봐봐 그만했어야지 자 마누라 사이버스님 잘못보셨죠 180만원으로 우리 애청자신데 마누라 사이버스님 아 미쳤어 진짜 와 지렸다 지렸다 아 지금 7억 넣었어요 7억 지렸어 레전드 탄생 자 여러분 빨리 추천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어 추천한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힘든거 아니니까 추천한번씩 자 지렸구요 자 신에게는 아직 3장의 카드가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거 자 갑니다 아 지겹어 아 지겹어 아 얘 258린 자 램파드 칠칵 130억 어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램파드 칠칵 얼마지 이거 자 아 뭐야 빨리 까라고 뭐야 아 내 방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추천은 했어? 186에 한마리 잡았네 쟤 간테버려야지 못보게 아 진짜 흠 인간잼을 바치고 자 비매너 제이사합니다 비매너 자 계속 갑니다 이런 기쁨을 좀 물릴 수 있는 어 기회를 나한테 줘야지 아 힘들게 내가 지금 대박을 깠는데 자 갑니다 자 14억 야 14억 야 이거 고민했는데 근데 18억은 못 깔아 18억은 저게 안돼 이거는 어 트레이드는 안되잖아 어 흠 이거 안되니까 우리 깔끔하게 2키로 2키로 하자 2키로 아 이거는 어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거하고 어 아 지렸다 진짜 아 지렸죠? 지렸죠? 진정한 레전드 진정한 레전드 와 지렸어 지렸어 와 아 이거 진짜 이거 인증샷 하나 찍어야겠다 자 인증샷 하나 찍고 어 어 인벤에 하나 올려야지 인벤에 하나 올려야지 인벤에 하나 올려야지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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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영상에 넣어넣게 레전드 영상 아 아 주인분 쿨하게 끝까지 간 보람이 있어요 그쵸? 어 아까 다 멈추라 그랬는데 아 아 트레이드 레전드예요 아 아 아 자 인벤에 하나 올리고 오자 인벤에 하나 올리고 오자 자랑해야지 인벤 가서 아 이런거 자랑해야지 인벤에 어 투자 아냐 총투자금 아까 2억으로 시작했잖아 2억으로 시작해서 자 지금 2억으로 시작했지 맞죠? 지금 우리 2억으로 시작해서 여까지 온거 맞나? 자 2억으로 계속 트랙해서 18억까지 온거지? 맞지? 맞는거 같은데?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녹화하고 영상 확인할게요